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뭔가 멜랑꼴리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글쓴이 편이 아니에요. 그냥 중립입니다. 아니 사실은 원래 글쓴이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사연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런 부분들은 뒤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개 입마개 좀 하라고 했더니 자기 남편을 소환해가지고 나를 미행하고 폭행해버리네. 그래 이것들아 인식공 들어가요. 원제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어떤 개가 도베르만이에요. 얘가 침을 질질 흘리며 이빨도 드러내는 그런 공격성을 보이길래 이건 위험하다 싶어서 바로 개 주인 아줌마한테 입마개를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개 주인 아줌마가 바로 버럭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게 다 있어 니가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한바탕 욕질을 했고 그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자기 남편을 불러 저를 100미터 정도 미행한 뒤 결국 폭행을 가했습니다. 3주 진단 나왔구요. 경찰에 사건도 접수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상대방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너무 황당해요. 위협을 느껴서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한게 전부인데 미행도 당하고 폭행이라니 살다살다 이런 별 거지같은 일을 다 겪는군요. 일단 사진 볼게요. 이게 개 사진이고 아파트 계단이죠. 이게 두 사람이 몸싸움 하는건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쓴이 보면 아줌마가 한바탕 욕설을 했고 그 이후 자기는 공원으로 갔다 그러죠. 그런데 남편이 쫓아와서 때렸다 이건데 여기 보면 계단 사진이죠. 이게 뭔 상황이냐면 이 글쓴이가 글을 너무 잘랐어요. 밖에서 그런 일이 생겼고 아줌마가 욕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아파트 안까지 쫓아 들어가서 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겠죠. 자기 본인 그거는. 그런데 아줌마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거고 그런 뒤에 글쓴이가 다시 나가서 100미터 이동을 했는데 남편이 쫓아왔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처음에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니까 뒤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솔직히 뭔가 조금 그런 쎄한게 느껴집니다. 일단 볼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신고하세요. 이거 최소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2번 진단서 받고 꼭 제출하세요. 진단서 제출 안 하면 합의 후 경찰에서 종결되는거고 제출을 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검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중에 따라 벌금이 나올수도 있고 최소한 기소유예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이미 진단서 끊었고 3주 나왔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3번 뭐야 미친건가 진짜 개념없는 사람들이로군요. 보니까 저 말고도 개인막에 해나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2번 신고 말고 진단서 끊어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해버리세요. 되겠으니 예 진단 3주 나왔고 경찰 접수도 완료했습니다. 검사 처분 결과 나오면 그걸로 바로 민사소송도 할 예정이에요. 미행을 하고 폭행을 했다. 이거는 계획성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죠. 집행유예 건너뛰고 바로 찰컹찰컹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예 개주인 아줌마가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자기 남편한테 주거침입했다고 말을 해가지고 저를 쫓아와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고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주를 하더군요. 글쎄 나는 일단 중립이다. 저도 중립이야. 이런 글에 실화탐사대나 PD수첩 사건 반장 작가들이 연락달라고 댓글을 안다는 이유가 다 있죠. 그건 바로 전후관계. 사실 파악이 안되거든.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할 오대맹견도 아니고 쓴이 본인 입장만 써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중립을 박아야 됩니다. 그냥 서로 말싸움하다가 그게 몸싸움으로 번진건데 대형견과 관련된 사건은 견주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개주인이 당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니까 너 꽁 대봐라! 일부러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 이랬으니 형님 죄송하지만 방송국에서 쪽지로 연락이 왔어요. 방송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건도 접수됐고 모든 증거 다 제출했어요. 아까 댓글 보니까 방송, 뉴스, 기사에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6번 아니 개 입마개하고 다녀라 이 말만 했는데 대뜸 욕을 했다고? 그리고 남편이 와가지고 폭행도 했다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 상대방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저 짓을 했구만 마 니가 뭔데 남한테 개 입마개를 하나 말아야 왔따 개머리 아니 개주인 아이고 여기 입마개 하나 더 있어야겠네 8번 사진을 보니까 사건 일어나기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좋은 말로 부탁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치 3주는 어디 아프다 하고 진단서 요구하면 보통 기본 2주는 나오니까 거기에 긁힌 자국이 있고 또 진단서 발급비 조금 더 내면 3주까지 해주니까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 상황이 역전된 사례도 너무 많아서 일단 중립받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진 몇 개가 더 있었어요. 여기저기 목에 긁힌 사진하고 어디 멍든 사진 그런데 가져오려다가 그런 것만 올리면 노딱을 매겨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됐으니 사진 당일에 찍은 겁니다. 폭행 당하기 전 입마개 미착용 대형기 위협건으로 경찰 신고 후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부러 따라가 찍은 거라고요. 그렇다면 입마개를 안 해서 신고를 하겠다. 일단 언쟁이 먼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언젠가 없이 바로 욕과 폭행을 했다면 당연히 그 가해자들이 미친 거지만 글쎄 뭔가 이상해. 일단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9번 지금 이 글은 이전의 상황과 배경들이 다 빠졌습니다. 최초 상황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앞에 다 잘라버리고 본인 유리한 말만 적은 것 같은데 말이지. 쓰니 글만 보면 그냥 개주인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어? 다짜고짜 욕을 하고 폭행을 해? 10번 네가 먼저 따라가고 입마개 안 해도 되는 견종 도베르만인데 하라고 막 동의 없이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도베르만 사진 찍은 건 또 내렸네? 어? 도베르만 보니까 꼬리도 돌돌돌 말려있던데 먼저 쫓아간 건 경찰에 CCTV 돌려보면 나올 거고 네가 먼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됐으니 혹시 견주십니까? 아니 사진 지금도 버젓이 걸려있는데 도대체 제가 언제 사진을 내렸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발권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위협을 느꼈고 그걸로 입마개 착용해달라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예? 11번 여기 댓글들 개 웃기는구만 끌 끌 끌 끌 지금 입마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도베르만 견주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 공동현관까지 따라갔대잖아 이 답답이더라 그런 거 싹 무시하고 입만 털고 있는 게 딱 초등학생 정신연령이야 어이그 네 됐으니 공동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제가 처음부터 따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욕을 해서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거죠. 또 처음부터 사전에 경찰 신고를 했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그쪽은 제가 봤을 때 도베르만한테 물려가지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나오죠. 먼저 그 언쟁이 있었고 아줌마가 들어가는 뒤 뒤에 따라가 찍었다. 12번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네요. 여자 개주인이 쌍욕을 다짜고짜 했다. 이 역시 동영상 그리고 전후 대화 내용이 없어요. 바로 욕을 박았다고. 또 자기 남편을 불러 미행하고 폭행을 했다. 아니 세상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이 쫓기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네가 따라갔다면서요. 스니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서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네 됐으니. 이 부분은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 다 남겼습니다. 나중에 형사 민사 후기 보고 나서 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추가. 이렇게나 많은 댓글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거짓 진술 절대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을 한다 이겁니다. 또 방송 관계자분들한테도 모든 자료 다 공유했어요. 개 주인 남편이 저를 100미터 정도 쫓아와가지고 폭행을 한 거는 개 주인 아줌마가 앞뒤 내용 전부 다 잘라버리고 주거침입 아파트 공동현관이거든 제가 따라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폭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행을 하는 뒤에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듣더니 개 주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도주를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따라간 건 공익신고와 더불어 이 아줌마가 저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한 상황임을 강조드립니다. 이 뭔 소리야. 추가 후기 나중에 꼭 남길게요. 이거 저만 좀 찝찝합니까? 일단 이 쓰리 말만 보면 정신나간 것들이거든요. 물론 세상에 그런 미친 진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바로 쌍욕을 받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